눈아, 중계하시랍다. 알았어. 예. 어? 언니, 반지! 어디 뒀는지 모른다니까? 너한테 없지? 반지에 발이 달렸나? 못 잡겠던데? 네? 헐. 어, 진진 씨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마이갓. 잘 지냈어요? 네, 엄청. 저, 잠시만요. 볼펜을 두고 와서. 볼펜? 언니, 나 볼펜 있는데? 언니! 저러니까 못 찾지. 수색대가 와도 힘들다고 봅니다. 가을 개편을 맞아 간판 예능인 우리 결혼했어요가 시즌5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자, 과연 어떤 커플이 이 사랑하기 좋은 계절에 아름다운 로맨스를 선사할까요? 바로 지금 베일에 쌓여있던 그 주인공들을 공개합니다. 오,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오! 네, 한 분 한 분 입장하고 계십니다. 네. 여러분들 예상하지 못했던 주인공들의 모습도 보이시죠? 네,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. 커플들은 진짜 아마 여러분들께서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. 원조 아이돌 그룹 보이스빈 앤 비셔스의 안서니 씨와 최고의 여배우 사진제 씨 커플입니다. 다정한 포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귀엽다, 귀엽다. 팔짱 포즈 가능할까요? 오, 네. 굉장히 적극적인 커플의 모습입니다. 앞으로 이 커플이 보여주실 이야기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.